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곰표 맥주로 유명한 세금부로 이해 김모 대표가 회사의 호재 정보를 숨기고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지인의 소개로 세븐브로이의 86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올 초 이 회사의 대표로부터 주식 매도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세븐브로이가 출시한 곰표 맥주가 품절대란을 일으키며 사세를 급속도로 키워가고 있던 와중인데요 하지만 김대표는 회사의 악재들을 거론하면서 소액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유도한 겁니다 소액 투자자인 A씨는 김대표가 회사 재건이 남아있는데 상장할 때 감사팀이 오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주식을 빨리 털어주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소액 주주인 A씨는 보유 주식 사만주를 1억 3천만원에 매도했습니다 또 다른 소액 주주인 B씨 역시 6500만원 규모의 주식 전량을 매입원가 그대로 매도한 겁니다 문제는 이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 6월 세븐브로이가 알머스 인베스트먼트와 키움증권 등으로부터 1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겁니다 당시 주당 가격은 약 2만 8천원으로 소액 주주들이 매도한 4개월 전과 비교해 무려 9배 가까이 높게 책정됐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김대표가 회사 사정을 모르는 소액 주주들에게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제3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고 소액 주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븐브로이 김대표는 이미 지난해 소액 주주들과 주식을 매매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다면서 지분 매입 당시엔 기관 투자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비 업계에서는 김대표가 IPO를 염두에 두고 지분을 서둘러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